자 분위기 바꾸어 보겠습니다 제목 보세요 부모를 간병한 동생한테 칭찬은 못해줄 망정 하재근 평론관이 왜 소송을 걸어요 한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아들의 어머니가 신장 투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간병을 도맡았었는데 그래서 어머니 상태가 악화되면서 2013년에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들이 자신의 신장을 떼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혼자서 어머니 간병을 했고 그 와중에 아버지가 또 당뇨 증세로 신장 투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근거리에서 부모를 병간호를 했습니다 아니 안진우 기자님 이게 진짜 영화 같은 얘기 요즘 보기 드문 효자 중에 효자잖아요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야말로 옛말입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긴 투병 생활 끝에 부모님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간병을 도맡으니 기특한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줬는데요 그 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이 부친의 유언장을 보면 1억 8,9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과 서울 모초의 토지를 모두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분명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연락이 뜸했던 누나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2억 8백여만 원의 유산을 돌려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어머나 아니 저 장유민 변호사님 유류분 어려운 표현 같은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인 게 이게 뭐예요 원래 법정 상속분은 딱 비율대로 나눠져 있는데요 만약에 한 명한테만 전체를 줘라고 해도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상속분의 절반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여도라는 게 또 있거든요 지금 이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의 신장까지 어머니께 이식해 드릴 정도로 정말 헌신적으로 간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 일단 이 누나가 2억 원 정도 상당의 상속 재산 접내기거든요 이걸 다 본인에게 달라고 소송을 내걸었습니다 법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300만 원만 주면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서요 소송 비용은 이 누나가 전부 지급을 해야 된다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했는데 판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송 비용이란 건 사실상 패소자한테 전부 부담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 누나가 이 소송에서는 실질적으로 완패했다고 보면 되고요 법원도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 누나 결혼한 이후에는 부모님과 사실상 연락 두절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밑에 막내 동생이 있기는 했는데 부모님들이 정말 투병하고 병간호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는 미성년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고 남동생 홀로 부양 의무를 감당해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판결에 정말 불복하고 이걸 못 받아들이나 이 누나라는 사람이 항소했다는데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진짜 이번 판결은 그래도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걸 보여준 판결 같아요 사실 원래 법정 상속분 정해진 대로 딱 나누면 뭔가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이번 사안도 딱 보면 분명히 이 동생은 본인 신장도 그리고 계속 오랫동안 간병해 왔고 누나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똑같이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불공평하잖아요 이런 실질적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 조금 전에 장윤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한 부양을 하거나 재산 등식에 특별한 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빼고 나머지만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 정도 되면 동생이 다 했네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동생 거고 나머지만 나눠 그 본인의 상속분의 2분의 1 따지면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한 2,800만 원 정도 되네 2,300만 원쯤 되네라고 해서 법원이 판단한 것인데 지금 이 사안 전체적으로 돌이켜봤을 때 누나가 항소를 한다고 해도 항소심에서 이 남동생의 특별한 기여를 배제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항소심 결과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도 그리고 우리 사법부도 이 아드님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드님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